제주도 명월에 있는 명월반점입니다 제주도 지금 쌀이 눈이랑 바람이 부는데 제주도 춥다 바람소리 들으세요 메리파이 음식 기다리다 지루하시면 보시라고 만화책도 딱 여기 있어요 여기는 제가 제주도 이주살기 하면서 세번째 오는거에요 짬뽕먹으라고 숙소랑 가까운 곳도 있는데 짬뽕 먹고 진짜 놀랬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마카세에서 한잔한거 해장할 겸 해가지고 한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짬뽕 먹어본 결과요 제주도에서 짬뽕 혹시 드셔보고 싶다 더 맛있는 데서 무조건 여기입니다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현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탕수육이 고기가 고통하면서 맛있더라구요 탕수육에 짬뽕 한그릇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탕수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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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반죽 질기가 진짜 좋아요 어제 다른 데서 짬뽕을 또 먹었었는데 아 그 질구나 거기는 면이 입에서 완전 미끌미끌하고 따로 놀더라고 근데 여기는 딱 달라붙습니다 국물은 진짜 해물 베이스 국물 있죠? 너무 묵직하지 않으면서 해장에 딱 적당히 괜찮을만한 시원함을 경비합니다 밸런스 좀 칼칼함까지 딱 들어가 있는 아 진짜 이거는 제주도 쪽 오시게 되면 이거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진짜 드시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라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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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vision 사진 제가 한lık 잠 Strong 와우 와우 드怎么 Lena 그 전국 велась 연장 연장 별로거든요. 진짜 밸런스 딱! 기가 막히게 다 적당히 잘 들어가 있어요. 탕수육은 겉이 엄청 바삭한 탕수육은 아니에요. 이게 찹쌀이다 보니까 반죽이 좀 찰기가 있습니다. 어우, 해장된다. 아, 지금 빠진다. 아, 좀 안 넣어. läh 시원 차가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마한 고기가 촉촉하게 되게 맛있어요 저 탕수육도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막 바삭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우 맛있습니다 전분으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낸 그 바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탕수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우 야 아 맛있게 한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명월 쪽인데요 혹시나 이 근처에 오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멀더라도 맛있는 짬뽕 한 그릇 좀 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진짜 방문해 보시고 추천합니다 아 저는 아마 먹고 가기 전에 또 올 것 같아요 또 먹으러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